안녕하세요 장난강재입니다. 저희 보문장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의 보문은요. 바로 맥도날드 원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총 9개의 한 세트를 다 모았습니다. 박수! 이거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햄버거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밑에 있는 발판을 다 맞춰서 루피의 고잉메르 싸워전도 써니올을 한번 완성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선장 루피와 함께 선장 루피 그리고 옆에 있는 초파 여기 브룩, 여기는 나미, 상지, 여기는 프랑키 그리고 여기는 니콜로빈, 여기는 우섭, 여기는 롤론우와 조로 이렇게 총 9명이 다 모였습니다. 9명이기도 하고 9마리기도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합체를 해볼까요? 루피가 제일 먼저 앞으로 오고요. 자세히 밑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높은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었치 자 첨단 기술과 함께하는 장난감 상제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루피가 있는 이곳을 맨 처음에 놔주고요. 그 다음에 상지가 그 옆으로 오겠습니다. 그 옆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더 높이 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초파가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더 높이 보고서 할게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쳐지는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첨단 기술의 장상컴 황제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상지가 여기 뒤에다가 갔고요. 자 이번에는 초파가 이렇게 합체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기 그 뒤를 합쳐합니다. 넘어지면 안돼 아이쿠 아이쿠 부르기 부르기 여기를 이렇게 합쳐합니다. 부르기 합쳐했고요. 그 다음에 어 프랑킬메 마지막이고 나미도 끝에 쪽이고 우섭도 끝에 쪽이고 니콜로빈도 끝에 쪽이고 아 조로군요. 조로 조로가 이쪽으로 와서 합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합쳐하겠습니다. 원래 비명이 안 맞나 봐요. 보시면요 여기 조로를 여기 두 개 있는 퍼즐 돌기를 끼워 주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자 좀 껴봐 이렇게 여기 있는 그리고 루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소비 갑니다 우소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맞춰 지구요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많아서 됐어요 우소 잘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지진 말구요 후룩도 넘어지지 말고 참 잘 넘어지네요 하나 일으키면은 또 넘어지고 아이고 자 여러분이 자 여기는 이 부품은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주구요 맨 마지막은 프랑키의 부품으로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커다란 고잉 메리호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터지지 않니 자 나미도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에그거거거거 크랑키 구룩 상디 나미 나미가 이쪽이고 부르기 앞에고 니클로빈이 요기 하나를 끼면 하나가 또 날라가고 아하하하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서요 조금 속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프랑켄은 요기 마지막에 좋아요 자 이제 완성입니다 원피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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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전도호 완성인데요 한번 볼까요 위에서 보겠습니다 밑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우전도호에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보기 좋으라고 비켜주네요 어 그래요 자동으로 비켜주네요 고마워요 비켜볼래요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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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퍼즐이 완성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멋있죠 자 이렇게 사우전도호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캐릭터 다시 원상태로 끼워주고 끼워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랑키부터 맨 뒤부터 해볼까요 맨 뒤에 있는 프랑키부터 끼울게요 프랑키 발바닥을 끼워주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나미 니콜 로빈 그 다음에 브룩 이번에는 상디 그리고 조로 그리고 우섭 초파 이게 미를 끼워서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루피입니다 자 이렇게 루피 밀짚모자 해작단이 다 모였습니다 원피스 자 루피가 맨 처음에 앞장섰고요 우섭이 저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초파는 귀여운 의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롤러와 조로 인상쓰면서 상검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사이자 음악가인 브룩 상디 나미누니 여기는 니콜 로빈 아주 시크한 자 뭐랄까요 학자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항해사 나미 그리고 여기는 괴짜 수리공 프랑키입니다 자 이렇게 총 9명이 다 모였습니다 자 이 9명이 이제 위대한 항로에서 신세계에서 과연 언제쯤 원피스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붐의 장점과 단점을 수집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요 이 9명이 다 모이니까 너무너무 생각보다 크네요 생각보다 크네요 아주 큰 모형이 되어버렸습니다 크기가 어느정도냐면요 잠깐 볼까요 크기가 약 아 이렇게 된거야 아하하하 너무 찌지마요 크기가 약 어 30 30 30.5cm 됩니다 그리고 자 가로 크기는 약 참 애매하네요 가로 크기는 약 10 19.1c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거대한 자 사우전드 써니워가 됐는데요 자 여러분 이 제품의 장점은 이렇게 9개 각기 다른 움직이는 저 원피스 피규어를 한 대 모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요 이렇게 꽉 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해서 몇 번이나 끼운지 몰라요 그래도 원피스 피규어들이 사랑스러우니까 봐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원피스 피규어 드디어 대단원의 마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피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캐릭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피스 같은 작품 진짜 하고 있는 작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험난한 현실 세계에서 장난감 황자가 되기 위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내 동료가 되라 되어주세요 반말해서 죄송해요 자 여러분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 그날까지 잔나과 황자가 장낙과 황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 새로운 장난감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원피스 한글자막 by turkey 감사합니다.